네, 계속해서 장마 관련 뉴스입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 수해가 국가의 미흡한 떼문형 관리 때문이었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됐었죠. 책임 주체를 특정하지 않는 등 다소 두루뭉실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50년이 더 된 낡은 제도로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는 상식을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마 초반이지만 섬진강 댐 수위는 179m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5m가량 높은 수위를 유지하다 급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댐이 붕괴 위기까지 치달았던 지난해 상황을 의식한 대처입니다. 섬진강 댐 조사협의회의 원인 조사 결과 지난해 섬진강 수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허술한 댐 운영. 딱히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댐을 설계할 때부터 만들어놓은 제도를 계속 따른 게 문제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핵심이 여름철마다 60년 가까이 지속돼 온 홍수기 제한 수위입니다. 댐 안전을 담보하는 계획 홍수위와는 불과 1.2m 차이라 수위가 높게 유지됐고 폭우엔 매우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결국 법으로 정한 홍수기 제한 수위를 하향 조정해 조절 능력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수자원 공사 등은 제한 수위를 이미 2m 낮춰 올여름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섬진강 댐에 대한 이 같은 지적은 용담댐 수해 원인 조사에서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최근에 비도 많이 오고요. 비도 자주 오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운영하던 경험으로는 대비를 충분히 못한다. 댐에서 쏟아내는 윗물을 아래쪽에서 감당하기 벅차다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또 다른 숙제입니다. 섬진강 댐은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에 대비할 수 있게 설계된 데 비해 하천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일부 하천은 정비가 미흡하고 북조차 제대로 쌓여있지 않은 곳도 많아 맘 놓고 방류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도 고치고 하천을 잘 관리했으면 작년 같은 수해 피해는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기후 위기에 맞서 앞으로 무엇을, 얼만큼 뜯어 고칠 거냐는 합의에 이르려면 지난해 수해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